박균덱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덱입니다. 조금 전에 내려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내용으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로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워낙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녹취록이 다 있다는데 더 이상 인멸을 어디 있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기각사유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 기각사유로. 네.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해서 본다. 위중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380번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물적 자료로 확보를 했고 사람도 수없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변호인이 주장했던 게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검찰이 다 언론에다 노출했지 않냐. 오늘 증거 제시된 것들도 다 언론에다 중계방송을 했던 것들인데 본인들이 다 먼저 공개를 해놓고 우리가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네. 이렇게 말했네요. 이 부분은 아마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사업 김성태 회장과 쌍망울의 이익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 경기도나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100억을 냈다는 사람에 대한 관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납했다는 그런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장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 직근이나 또 직원들 중에 혹시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개입했다는 직접 증인 증거는 없다. 이런 의미인 걸로 보이지는데 검찰이 수많은 자료를 갖다 내긴 했지만 이 대표님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박윤택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말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기각 사유로 삼아도 되는데 아마 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던 정선 같은 것들을 조금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살짝 애매한 듯한 표현을 써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애매하게 좀 씁니까? 보통은 그냥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없음 또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조금 상대방의 자존심을 너무 극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려도 합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지를 주면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회의 벽을 넘기도 어렵고 또 판사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수사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낼 것도 없어서 사실상 재청구가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장 이제 이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백현동 같은 경우.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놓긴 했네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네.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직변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아이고. 네. 이거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이 그 사안에 개입한 증거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측근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측근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증거법주의 원칙에 의하면 이 대표님이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직접적으로 없는 것이니까 증거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사안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을 것 같아서 표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는 거기에 사업에 참여를 할지 말지 이익금을 더 가져올지 말지 이게 어떤 공공성, 재량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사법부나 검찰이 하나하나 판단하게 한다면 행정을 기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자제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마 판사님 결정에는 그 내용도 많이 포함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언급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가장 옆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있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들의 질문에도. 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의도된 겁니까? 저는 좀 약간 의도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이렇게 모든 걸 맡기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셨기 때문에 언론에 대고 또 장외 발언을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윤택 변호사께서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기자회견. 네. 그거는 당대표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저 어제 보다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눈 건 아닌데 당대표께서 말씀을 안 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라도 하는 것이 좀 도리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인데 구체적인 말씀을 나눴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대표가 조율이 안 됐는데 기자회견을 하셨던 거예요? 조율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 정도 하는 것은 아마 양해가 되지 않을까 그게 또 기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그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인데 아마 당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으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킴맥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가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렇게 했던 얘기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각 판정 이후에 자기의 어떤 속마음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구출소에서 나오시면서 밖에서 지지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저는 지지자들한테 양보하느라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뭐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정쟁으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협치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화될 가능성은 여당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어쨌든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항상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보았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예. 자.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명절 인사라도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번에 민주당을 지키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광주 시민, 우리 광산 구민의 어떤 권익을 지키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